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. 자, 묘청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의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, 군대를 천견, 충의군이라 하였다. 왕이 가를 원수로 삼아 관군을 이끌고, 그지? 난을 평정하도록 했대. 자, 그러면 묘청이 난을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? 평정했다는 거야. 그러면서 서경천투는 국풍파 대 한악파의 싸움이예요. 독립단 대 사대당의 싸움이예요. 이거 뭐예요? 신채호, 그죠? 자, 진출사당 대 보수선 싸움이었다.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. 누가 후자의 대표입니까? 삼국사기, 김부식이 후자의 대표가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김부식을 물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잘 가지고 옵니다. 그러면서 답은 뭘로 연결되는? 삼국사기로 연결되는, 그죠? 정말 대단한 역사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, 그죠? 자, 수선사결사운동 나와져 있더라. 자, 이런 건 누가 해야 돼요? 증명을 해야 돼? 김부식이 웬 말입니까, 그죠? 관련이 없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, 그죠? 그래서 수선사결사진울,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.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, 누구예요? 신채호였죠, 예신채호입니다, 그죠? 예신채호가 의열단 만드는, 기범봉이 의열단 만들 때 이 조선혁명선언, 신채호 것을 기초로 했다라는 걸 연결해 주실 필요 있겠고요. 한인의 국단, 김부겠죠, 그죠? 자, 척화비를 건립하였다, 누구예요? 흥선대원군이죠? 그래서 이게 참 시계적으로 이미 보기만 해도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, 그죠?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 김부식에 대한 내용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김부식 하면 삼국사기, 묘청, 서경찬도운동 이렇게 좀 잘 연결해 주실 수 있도록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